이번 시간에는 서울의 공간적 확대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관악산과 서울대학교 관악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관악산을 찍은 사진입니다. 서울의 입지를 볼 때 산을 중심으로 보면요. 내사산과 외사산으로 나눠집니다. 안쪽에 있는 4개의 산이 됩니다. 안쪽에 있는 4개의 산을 연결해서 한양도성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백악, 사락산, 낙산, 인앙산, 목목산이 4개의 사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사산이 되고요. 풍수적으로 보면 여기가 백악이 우각이 주산이 되고요. 남쪽을 봤을 때 동쪽이 왼쪽이니까 낙산이 자청용이 되고요. 인앙산이 우백호가 됩니다. 그리고 외사산은 바깥에 있는 산인데 동쪽으로는 아차산과 용마봉, 서쪽으로는 덕양산, 행주산성이 있는 산이 덕양산입니다. 북쪽으로는 삼각산, 흔히 북한산으로 불리는 삼각산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한강남쪽에 관악산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풍수적으로 봤을 때 주산이 백악이 되는데 그리고 남쪽에 있는 산을 안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동립문 쪽에 있는 안연, 안산, 무학, 길마제와 다르게 이건 풍수용어로 안산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백악을 했으면 여기가 마치 책상 같은 위치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안산이 되고요. 한강 넘어있는 관악산은 보통 주산 뒤쪽에 있는 산은 할아버지 조자를 써서 조산이라고 부르는데 관악산은 안산 넘어있는 외사산의 남산은 조산인데 이 조산은 아침 조자를 씁니다. 흔히 우리가 조회할 때 그 조자인데요. 업조리다. 그리고 신하가 왕을 아련하다. 그리고 왕이 신하들과 함께 아침에 모여서 신하들이 문안을 하고 회의를 하는 걸 조회라고 하듯이 이렇게 업조리다 넘어져서 아침 조자를 써서 관악산이 조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악산이 서울의 남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관악산을 기준으로 해서 하천이 갈라지는데 여기에 관악산의 동쪽은 양재천이 되고요. 양재천이 탄천과 합류가 돼서 한강으로 들어가고요. 서쪽에 있는 하천은 도림천인데 도림천이 안양천과 합류가 돼서 한강으로 들어가고요. 아차산 용마봉과 도성 사이에는 중랑천이 흐르고요. 서쪽으로는 홍재천, 올해내, 하천이 주요한 하천이 되는데 모든 하천들은 다 한강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악, 인앙, 낙산, 남산, 목목산 여기 구조와 그다음에 삼각산, 드경산, 아차산, 용마봉, 관악산 이중구조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963년 지도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1963년에 관악산까지 서울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구와 용산구 사이에 있는 남산은 한양도성의 남산이니까 한강 북쪽에 있는 거고요. 관악산이 1963년에 서울의 서울특별시의 남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963년에 서울시가 이렇게 경기도 지역을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확장일 때 당시에는 영동포구 밖에 없었던 거고요. 1973년에 관악구가 생기게 되는데 관악구청 홈페이지나 동작구청 홈페이지에는 그러니까 봉천동, 신림동, 본동뿐만 아니라 현재 동작구에 해당하는 동작동, 노량진, 대방, 신대방, 사당, 상도, 호크까지 관악구에 포함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서초구에 해당하는 서초동, 반포동, 방배동, 양재동, 잠원동까지 관악구에 포함된다고 동작구청과 관악구청 홈페이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963년에는 영동포구 밖에 없었으니까 오른쪽 지역은 영동포의 동쪽, 영동지구라고 불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가 갈라지는데 1975년에 강남구가 생기고요. 1979년에 강동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1980년에 동작구가 분리가 되고요. 1988년에 송파구구와 서초구구가 새로 생기는데요. 이 지도는 1981년 지도니까 영동포에서 관악으로 관악에서 동작구가 걸라지고 이쪽이 강남구와 강동구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동지구라는 말은 과거에 한강남쪽의 중심부는 영동포 지역이니까 영동포 동쪽을 개발한다고 해서 영동지구라고 썼고요. 현재 강남구랑 서초구로 보시면 되고요. 1970년에 영동지구 강남을 개발하기 위해서 남서울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72년에 강북 도심은 특정시설 제한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더 이상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고요. 1973년에 영동지구를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각종 세금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허업을 판인 강남이었으니까 새롭게 강북에서 강남으로 사람들을 이전을 시키려면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 도심에 있는 고등학교 명문군학교를 강남으로 이전한다는 발표가 1972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이 됐던 일단 1차적으로 대상이 됐던 학교들이 명문고들인데 경기고, 희문고, 서울고를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니까 동문들이나 학생들이 크게 반발을 하죠. 왜냐하면 한양도성 안에 있는, 도심지역에 있는 우리 학교를 왜 허업을 판 강남으로 보내느냐, 영동지구로 보내느냐 그런 항의와 시위가 있었고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군사독재정권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고등학교가, 정독도서관에 있던 경기고등학교가 1976년에 강남구 삼성동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창덕궁 옆에 있던 희문고가 1978년에 대치동으로 가게 되고요. 경기궁 안에 있던 서울고등학교가 1980년에 서초구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었냐면 1960년대 서울대학교는 동숭동에 물리과대학이랑 법대가 있었고요. 영건동에 의대와 미대가 있었고, 공릉동에 공대가 있었죠. 청양리에는 물리과대학의 이학부, 중암대학에는 상대가 있었고요. 영두동에 사범대랑 가정대학이 있었고, 얼치루유가의 음대가 있었죠. 그리고 수원에 농대랑 수입과대학이 있었고요. 소공도형에 치과대학이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흩어져 있었는데, 서울대생들이 서울시내 곳곳에서 대무를 하니까 한 군데 모아서 관악산으로 모으자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지만, 사실은 1960년부터 서울대학교를 종합화하려는 계획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학로 쪽으로 모으느냐, 아니면 퇴령으로 모으느냐, 또 다른 데로 모으느냐, 그런 논의들이 있다가 다 무산이 되고요. 1970년 2월에 종합캠퍼서 부지를 현재 위치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요. 71년에 마스터 클론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학교 중앙에 행정관, 대학본부와 중앙도서관을 두고, 학생회관을 두고요.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도서관, 대학본부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는 인문사회분야, 저쪽에는 이공대 분야가 행성을 배치를 하기로 해서 지금도 중앙도서관과 본부에서 보면 한쪽은 인문대, 저쪽은 자연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71년에 기공식을 했고, 1972년에 건축착공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은 1975년 겨울부터 시작을 합니다. 1학기부터 관악캠퍼스에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4단계에 걸쳐서 이전을 하는데, 공과대학이 1980년에 이전 완료를 하게 되고요. 농대와 수의대는 2003년에 관악캠퍼스로, 보건대학은 2010년에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대가 관악상 기석으로 오기 전에는 이곳이 어떤 장소였냐? 관악컨트리클럽이었습니다. 사범대 뒤편으로 가면 흔히 버들골이라 불리는 잔지밭이 있는데요. 과거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여기에 곳곳에 모래들이 있어서 씨름을 하게 됐는데요. 그게 알고보니까 그린 옆에 있던 벙커였습니다. 관악컨트리클럽 골프장이었던 장소가 서울대 부지가 된 거고요. 그리고 서울대 교수회관을 보시면, 이 건물이 서울대 교수회관인데, 교수회관의 머리또를 보시면 1967년 4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관악구가 서울대학교 부지가 된 게 1970년인데, 1967년 4월 14일에 이 머리또이 세워졌다는 것은 서울대가 여기로 오기 전에 벌써 이 건물이 세워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수회관은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건데, 여기가 컨트리클럽이었으니까, 여기가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였던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있던 식당이 솔바식당인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기사식당으로 불렀습니다. 2010년에 제가 여기 식당의 할머니에게 물어봤더니, 왜 기사식당이었냐고 하니까 클럽하우스에는 사장님이 식사들을 하시고, 기사식당은 솔바식당에서는 캐디랑 운전기사들이 밥을 먹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로 파는 메뉴들이 선지해장국, 그리고 국수 등이 있었는데, 여기 운영하시는 할머니가 연세도 많아지고 개인직 사정으로 해서 장사를 그만하시게 됐고요. 그게 서울대 생여보로 운영근이 넘어갔다가 지금은 장사를 하지 않는, 지금은 철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여기가 골프장이었던 시절에 유산으로 남은 것이 교수회관과 기사식당이었던 거죠. 이게 골프장 시절에 클럽하우스였던 교수회관이고요. 뒤에 건물의 건축양식들을 보면 과거에 지었다는 치관사죠. 그리고 이쪽은 계보수 정축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든 파티도 하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티샷은 교수회관에서 내려가면 4번대 방향으로 가다 보면 약간 평평한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했고요. 여기에 교수회관 뒤편에 잔지반 옆에 보면 여기에 과거에 연못이었던 흔적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런 석상이 세워진 것은 마지막 호를 돌고 이쪽으로 해서 다시 클럽하우스로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역사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민주화와 관련된 건데요. 2009년에 서울대 민주화의 길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들이 2009년에 만들어서 많이 잘 보지 않는데 열사들의 추모비들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가 이 지도고요. 그리고 이제 박종철 열사 추모비 그 다음에 김세진, 이재호 열사의 추모비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부분에 있는 것이 중앙도서관입니다. 그리고 관정도서관은 새로 만든 도서관이고요. 중앙도서관에서는 내려가면 학생회관이 있는 거고 여기가 학생회관, 여기가 대학본부 행정관, 여기가 도서관인데 여기를 이제 서울대생들이 집회를 하든 시위를 하든 아크로폴리스 관광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저쪽으로는 자연대가 되고 이쪽, 앞쪽으로 오시면 이제 인문대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인문대, 사회대와 자연대, 공대 구간으로 나누어지는 거고요. 이 앞에는 이제 본부 앞에 있는 잔지밭인데 과거에 이제 박 모 총장께서 학생들이 집회를 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셔서 시나 대모나 축제 때도 이 잔지밭을 못 들어가게 해서 일명 총장잔지라고 불리는 장소가 여기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 안에 있는 연못이 이제 자아연이고 여기 이 연못 옆에 보면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자아신희 선생의 동상입니다. 자아연에서는 아래쪽으로 오면 이제 규장각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창덕궁에 있던 왕실 도서관이었다가 조선청덕국, 그 다음에 경성제국대학으로 이제 자료가 넘어갔다가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자료가 있다가 별도로 규장각으로 배치를, 자료들을 배치를 해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아래쪽 교문방향으로 가다보면 그러니까 4.19 학생혁명기념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운동 양옆으로 보면 이제 교문이 이렇게 보입니다. 과거에 여기서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교투라는 시들을 여기서 많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1872년에 시형지도를 보면 옛 지명들이 현재까지 이어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신림리, 옹천리, 난공리 이런 지명들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안의 연못을 자아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옛 지도상에서 자아동의 위치는 관악선 호수공원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 규장각 앞에 있는 수생관 식당 이름이 감골식당인데요. 과거에 규장각 앞에 있는 동대를 감골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성주암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에서 보면 이제 삼성선 방향으로 보면 지금도 보이고요. 고자아동, 신림리, 옹천리, 상도리, 난공리 이런 지명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여기 관악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쪽은 이제 도림천이 되고요. 이 너머는 이제 양재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림천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와 연관이 있는 것은 관악산인데 관악산 아래에 보면 연주대가 있고 자우남이 있는데요. 자우남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공대 신공학관 쪽에서 올라가시면 자우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라든지 강남의 명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공간적 확대 과정의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관악산이 1963년에 서울의 경기가 되었으니까 그 이후에 관악구와 관악산 주변 지역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